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 결제 중단을 선언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재개 가능성을 밝혔다. 이날 머스크는 자신의 트위터에 테슬라는 비트코인의 유동성을 확인하기 위해 보유한 비트코인 중 10%만 매각했다. 만약 채굴 업자들의 합리적인 청정이너지 사용량에서 50%이 확인되면 테슬라는 비트코인 결제를 재개하겠다라고 밝혔다. 머스크는 비트코인을 통한 테슬라 구매 여부를 놓고 계속 말 바꾸기를 하고 있고 비트코인 값도 그의 말 한마디의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고 있다. 자세한 내용은 얼리어답터 뉴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